내 러블드! 어 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가 이런건 이렇게 말zić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 게 내가ased 내가 그냥 얘기하며 내가 잘했어 마음대로 너한테 얘기해봐 내가 그렇게 말하려는 것도 사랑해 음 다시 한번 환영아 미션을 좋아합니다 무승 니 부마 니게 맛있어 그냥 니가 이끄지 소재니 아저니 보호니 영원히 다 같이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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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